음악 음악 네, 너무 좋아요.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손담비 씨를 TV에서 처음 봤거든요. 그런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시면 손담비 씨가 뭐가 됩니까? 네, 고1 때 맞다면. 손담비 씨. 나이가 지금 프레시 세대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. 지금. 당황하셨어요?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이쁜 사람 그랬었는데 이쁜 사람. 여자 사람. 네, 근데 이번 촬영 때 처음 뵀는데 정말 미모 이외에 가려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마음이 정말 좋으세요. 네, 손담비 씨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나이 얘기하신 거죠? 되게 좋아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연화, 원래는 연화거든요. 근데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?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외모도 이쁘신데 마음은 그것보다 더 이쁘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아우, 진심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, 지금 진짜들. 네.